이 우산을 이렇게 쓰게 되네. 내가 제일로 아끼는 우산이다. 너 쓰게 된 걸 영광으로 알아. 야, 내가 재밌는 거 보여줄까? 이 우산을 쓰고 이렇게 쏟아지는 비를 보잖아. 그럼 답답했던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아.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까? 천재인가? 아니면 장인? 만나보고 싶어. 이 우산 만든 사람. 이 우산은? 이 우산은? 키스는 바로 이 순간 하는 거야. 키스는 바로 이 순간.